자 우리 대주님 바라봤을 때 이렇게 사주를 들고 들어찼을 때 보면 이제 58세 주전부터 원래는 57세의 온기가 조금은 돌았는데 58세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코로나 시작으로 하면서 내가 사람으로 치어라 문서로 치어라 돈으로 치어라 몸으로 치어라 그런 수전이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나는 모르고 내 형국 자체 안 좋은 형국이다 이것도 한번도 모르고 그냥 흘러 흘러 온 거야 그러니까 58세 59세가 지나면서 아홉 수를 지나면서 작년 수전으로 본인이 안 좋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제라는 게 이렇게 들어차야 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지금까지 많이 끌고 들어왔어요 올 초 1월까지도 해서 아빠가 뭔가 소송을 걸어야 되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소송을 걸거나 금전으로 인해서 간제가 들이찼다 그래서 내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경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내가 호소를 하든 누군가가 나한테 호소를 하든 그런 식으로 변화들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할머니가 본인한테 이동 변화가 왔고 왔었는데도 내가 그걸 계속 점으로 많이 놓치고 오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리로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내가 베풀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베풀면 베푼 걸로 그걸로 끝이 나야 돼요 돌려받기가 힘이 들어 사실은 내가 금전을 빌려주더라도 돌려받기가 힘든 사주를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안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한테 돈을 내놔야 되는 그런 거고 내가 뭔가 하나를 내놔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사주를 가지셨어요 내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금전거래, 동업 뭐 그런 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돼 투자 이런 것도 덕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복이 없다 그러죠 우리가 인덕이 없다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져 왔더라면 지금은 내가 뭔가 뒤통수를 맞아야 돼 그런 형국에 왔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아빠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관제가 들고 차요 들고 차고 뭔가 자꾸 깨져야 되고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깨져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돈이냐 내 사람이냐 사람이냐 그걸로 해서 가셔야 돼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러지 친구한테 돈이 쳐서 사기당한 건지 아니면 계속 준다고 하니까 금전을 계속 준다 준다 하는데 안 주고 있으니까 돌려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원래는요 아빠 이번 연도 시작으로 작년부터 원래는 작년부터 간제가 들이차 있어요 들이차 있기 때문에 금전으로 뭔가 자꾸 내가 깨져야 되고 간제가 들이차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작년 수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어려서 그걸 하지를 못하셨단 말이야 근데 냉정하셔야 돼요 냉정하셔야 되고 친구를 선택하겠느냐 또 지금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가정에 지금 내가 보았을 때는 집에 재산도 깔죽이 나고 있는데 감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내 가족을 지키냐 내 친구를 지키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의 선택은 뭐겠어요 그렇죠 내 가족을 먼저 지켜야죠 아빠한테는 이혼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힘들어서라도 잠깐 이렇게 잠시 잠깐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혼수는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 간제가 이혼수의 간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금전을 다 돌려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금전이 다 깨져야 되거든요 이번 연도 본인이 지금 4주 상에 한갑이 지났어요 근데 작년 수전이 나한테 조금 기쁜 한갑이 아닌 조금 슬픈 한갑 내가 조금 우울한 그렇죠 아 이래 살아가고 뭐하나 할 정도로 지금은 많이 왔어요 멘탈이 많이 무너졌고 또 집사람 보기에도 내가 면목이 없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해준다니까 또 친구의 말에 믿고 가고는 있지만 그 친구의 말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이거는 조금 서류화를 하셔가지고 건덕질을 잡으셔서 민 형사상의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본인은 혼자서 읽어서 혼자서 우두머리가 돼야 돼요 혼자서 내가 이만큼 올라와야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들 수 없게 아주 강해져야만 남들이 나를 언신여기지도 못하고 또 되게 냉정해야 되고 너무 정의 휘둘려서 살아오셨어요 내리세요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집간도 이렇게 불줄이 강하다 보니까 아빠가 뭔가 조금 그런 기운을 내려받아서 뭐 자꾸 이렇게 베풀고 사는 거예요 베풀었는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베풀 때는 그렇죠? 베풀 때는 돌려받으려고 뭔가 바라려고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베푼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풀었다고 내가 돈을 포기할 것 같으면 그냥 그 친구를 살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한 대가는 또다시 다르게 돌아올 거고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 금전적인 걸 다 포기하고 사세요 하면 아빠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지금은 내가 아빠한테 팩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간제를 거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빠한테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기다려달라 했는데 근데 너는 약속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냐 지금부터라도 내가 서류화된 게 없다라면 서류화를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문서화로 만드셔가지고 가셔야만 된다 본인한테 살아오면서 기인은 없어요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면 1년이 걸릴 수가 있고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지금 어쨌든 판사가 잘 만나갖고 판결을 잘 떨어뜨려서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가야 되고요 형사에서 판결이 나면 또 민사로 가게 되면 그 금전을 받기가 점점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아빠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거는 다 혼신을 다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안정은 찾을 수 있는 기회 아빠는 지금 나이에서 65세가 어쨌든 62세 지금 이걸 걸지 않으면 계속해서 힘들어질 것이고 70대가 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 내가 바짝 정신 안 차리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65세에 올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65세에 다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나서 지금 뭐 해주신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나하고 인연이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일단 결정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돈 한 달 한 달 해도 그 한 달 한 달이 금전이 안 나와요 네 계속 그렇게 해요 계속 한 달 그러니까 2년 전 5월 달부터 계속 한 거의 30개월이 넘쳐요 지금 그 정도 지금 현국이 내년까지 더더욱이 더 안 좋아져요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 시국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진짜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자기도 힘이 들어서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근데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가져갈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고 조금 그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마무리 지을 거는 아빠가 조금 마무리를 지으셔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은 이상이 없겠죠? 지금은 엄마가 내년이 어쨌든 아빠가 이게 진행이 되고 하면은 내년이 엄마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나름 아빠를 믿고 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지만 그래도 나름 되게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왜냐면 집안에 가지고 있던 내 재산들이 자꾸만 마이너스가 낫기 때문에 받아오기를 원하는 거고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그렇잖아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병들은 언제 어디에서 튕겨나올지 몰라요 아빠 아홉 수 이제 우리 와이프 분 기주님이 아홉 수 전에 내가 걱정거리가 엄청 많고 그 몸수로 조금 안 좋게 조금 들어와 있고 삼재의 끝에 끝으로 계속 끌고 들어오면서 내 형국 자체도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수전도 본인 와이프 부분도 건강 수준을 많이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 뭐 좀 외들일까지 물어보긴 그렇고 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